응 개달라니 내가 봐볼게 알게 그리고 5층 베란다 집 있다 베란다 집 베란다 집 기자 베란다 집 기자 나 내려간다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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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가자 야 우리 밖아 정문 우리 밖아 정문 알게 나 정문 뛰어내릴게 옆집으로 가끔은 베란다 1팀 베란다 완전 피일이다 이쪽 올라간다 아니 내 집은 어쩌다가 없다고 된거야? 형 형쪽으로 2명 날라간다 나 가서 그래 얘네가 일로 왔나 우리 쪽으로 온다 질러오는 거 핑 다시 한대 좀 많이 타겠어 연기난다 차 다 깨 아 기절 차 타졌다 천천제 코스플레이하는 오른쪽으로 기절 둘 다 핫킬이야 아 놀고 있다가 아 페리쪽에 한 팀 있다 파케리 파케리고 에찬이형 너무하시는데 까비 올라갔어 파케리야? 2번 핑크 체크하고 쏘는거야? 어 없어? 오른집 없다 말을 해줘 2번에서 과연 너 쏘는거야? 나 쏘는거야 나 쏘는거야 아 아 딱 3반 왼쪽에 붙어있어 나 연막치고 살려야될 때 중앙에 조금씩 어 하는거 되게 귀엽고 씨발 핑크 핑크 왼쪽 가리 하나 더 아 아 여기 둘 잡아줘 폭들었어 지금 맞았어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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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야 근데 4번에서 오우 씨 근데 쪽 도로 라인 다 조용하지? 아 도로는 조용하고 주황의 폰 있고 2번집 2층 키죠 킬 백用 그냥 거기서 나 쏘는거 그거 쏴줄 수 있어 핵나무디 둘 핵나무 핵나무 베란다지까지 붙었다 기절 되네 4번지에서 뭐 잡았다 3층집 2층에 하나 4번 2층 그대로 2층으로 건넌다 기절 형 이거 2번 하킬 되면 해줘 나 이제 연막치고 건너갈게 강현이형 연막 하나 정도만 이어줄 수 있어? 왼쪽 베란다 하나랑 왼쪽 2층집 하나랑 앞에 베란다 하나랑 2번집 바사 베란다집 흑인이지 어 그랬던거 같아 해우소쪽 아무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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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가 오른쪽인데 거기가 아 시각 불핀 죽같다 보컨